이번엔 이제 소프트 엣지 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소프트 엣지 에스의 기능은 이제 이런 거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얘는 그 이 원은 다각형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각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선들 이게 이제 입체가 되면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평면이죠 평면 평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어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다각형으로 보여야 되는게 맞죠 예 이렇게 다각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서 봤던 원기둥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원기둥은 어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그 앞선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삼각형이 이제 최소 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든 모든 그 3d 는 답 다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 네 평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예 처럼 다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기능을 소프트 넷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보면 자 얘는 지금 뭐가 오냐면 점이 자 얘는 점이 이렇게 4개만 있는 4개만 있는 평면 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점이 되게 많죠 얘도 똑같이 점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해하고 이제 얘는 4 이렇게 이제 점이 많은데 얘하고 얘는 모양이 똑같은 데도 어 똑같은 데도 점이 이렇게 많았어요 자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은 모양이 똑같은데 이 사이사이에 이 선들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선들이 감춰져 있는 기능이 예요 이게 단순히 감춰져 있다고 볼 어 판단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하이드는 아니에요 하이드 가 아니고 그냥 어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 라인들을 어 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드는 완전히 숨기는 기능이라면 얘는 그 부드럽게 해주는 애라서 이 라인이 제 안 들어 나는 것 둘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만 그냥 아세요 뭐가 얘는 뭐 하이드가 아니면 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건 아니고 그냥 달라요 어쨌든 이 라인 이 라인을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드 하는 것과 네 하이드 하는 것과 애초 얘가 소프트 엣지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만 좀 이해할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거나 이제 저는 이제 라인의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얘는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지금 그 소프트 엣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축키를 좀 써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네 실제로는 이 히든지오메트리를 켰다가 네 히든지오메트리를 껐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음 얘하고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얘는 네 보시면 언덕같이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건데 얘는 소프트 엣지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 얘는 소프트 엣지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소프트 엣지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소프트 엣지를 클릭을 하면 음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그 값에서 소프트 엣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소프트 엣지는 여기 메뉴에 어 디폴트 트레이 메뉴에 있습니다 디폴트 트레이 메뉴에 여기 여기 자 제가 드래그 해서 올릴게요 여기로 네 자 여기 소프트 엣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 엣지에서 자 선택을 하고 얘를 쭉 올리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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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지겠죠 네 근데 이게 다 올려도 얘네들은 안 없어져요 얘네들 얘네들은 왜 안 없어지냐면 어 바로 이 섭튼 코어 플래너 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줘야지 없어져요 네 다시 보면은 이걸 쭉 올리다가 이 부분을 체크가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 차 있죠 자 그럼 이해를 한번 해 볼게요 얘는 저희 음 얘를 체크를 풀고 시작을 할게요 으 얘는 얘가 풀려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아무리 올려도 예 각도를 올려도 소프트 엣지가 안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가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소프트 넷 플랜 코어 플래너를 네 체크 해주면 없어집니다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 이 수치는 디그리 각도죠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뭐 구도 음 구도 우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자 여기서 요기 각이 아니라 여기가 네 연장되는 각에서 요기 있는 이 각이 지금 이거 26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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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하 면은 부드럽게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쭉 올리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를 만약에 사각형 육면체로 했으면 얘하고 얘를 부드럽게 하려면 몇 도면 될까요 네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자 90도에서 당연히 넘어갈 때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죠 네 여기는 모서리 져서 어색하지만 여기엔 부드러워요 네 그럼 육면체는 어떻게 되나요 육면체 네 육면체는 60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60도가 넘어가니깐 여기가 부드러워졌죠 네 대충 이제 소프트넷지 개념에 대해서 좀 네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소프트넷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케치업에서 이 소프트넷지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스케치업 특징이 아주 좀 모델링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프트넷지 기능을 안 쓰면 모서리가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이미지가 좀 덜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소프트넷지 개념을 좀 잘 아시면 사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